그냥 일반적으로 초대 받으면 돼. 다른 건 없고 응 이거다 됐다 오 안 때려지겠죠 당연히 때려지면 줘 어 때려지네? 여기 왜 때려져? 좀 위험한데 이거? 습 당신이 호기시네 한 번 근데 라고 하기에는 계속 때려봐 안 죽어 피 무한 재생이라서 오 무한 재생이라서 좀 심각한데? 근데 이거 때리는 거 넉백 있지 않나? 그렇네? 넉백 있네? 달릴 때 한 대 때려주면 이제 지금까지 한 여섯 대인가 일곱 대 때린 거 같아서 아 그걸 또 뗐어 습 단 자 모두 전화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점프맵을 할 겁니다 누구랑? 바로 힐러형이랑 할 겁니다 아 아 아 이거 힐러형이랑 진짜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같이 하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 힐러형이 힐러형이 나 이거 한 번 해봤거든? 어 그래서 힐러형만 잘 따라오면 된다 약간 어 형이랑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그니까 점프맵 힐러형이 점프맵이 재밌지 왜 배고픔 달지? 아 배고픔 달아 벌써 두 칸 달았어 아 근데 어차피 죽으면 되지 뭐 체크 포인트 있으니까 체크 포인트 없으면 진짜 이거는 안 되고 오케이 가봅시다 렛츠고 형 앞 앞장서 아 오케이 오케이 으아 이똥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아 이거 실수 뭐지 까봤어 뭐지 힝 힝 힝 점프해서 이용하는 거 같아 이거 약간 노린 건가? 배고픔 달기 전에 다음 체크 포인트를 밟아라 약간 이런 거 어 맞어 응 맞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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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된 조교의 시험 시범 아 조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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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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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가도 되는 거겠네 아 시간 지나야 되는구나 아 아 이런 거는 그냥 가 오케이 왔고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게 여긴가? 아 여기 먼저 못 갈 거 같은데 여기 어? 이 쪽인가? 아니야 이 쪽 이 쪽이구만 먼저 가 오케이 이 쪽인가 지형 질문 혜다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우 혜다님 2천원 후원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아 아 아 다시 와 콘토 왓토 어떻게 넘어갔대 약간 대각국으로 가야되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네요 넘어와주고 이제 다랑운이네 오케이 넘어와주고 오 저도 도매하고 싶은데 못하네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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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천원 이상하면 제가 리액션을 못해서 네 리액션을 못해요 어 나 뭐해 아 배고픔 아 아 지금 여 지금 1단계도 못 깨고 있어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러다가 자 유튜브 각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뽑고 남친 이제 겨우 몇 분 흘렀지 몇 분 흘렀더라 일단 깨볼게 오케이 에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되게 고마운게 천원 이상 안해줘서 천원 이상 안해줘서 되게 너무 고마운데 오히려 약간 3천원 이상 2천원 이상 올라가면 올라가면 리액션이 불가능해 진짜 저 똑같아요 리액션이 안돼요 안돼 천원이 혜자에요 천원이 아시죠 갓성비 1천원 원래 때렸습니다 때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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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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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장면만 몇 번 보는거지 이제 안봐도 돼요 다른 곳으로 갈거기 때문이죠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오히려 여기부터는 쉬운거 같기도 하고 점프 건너가 줄어들고 건너가 줄게 어디지 여기가 아 아 어 날 뛰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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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구나 이러면 사실 배고픔 때문에 떨어진거에요 오해금지 아니야 어 어떻게 해 어떤 달리기 W 두번 맞잖아 맞아 W 따닥 원래 쓰는거 아니야 그치 컨트롤? 컨트롤이 뭐지? 컨트롤은 보통 이제 달리기 나는 시프트를 해놓는데 그 그 나는 조작이 어? 컨트롤이 있었어? 어 컨트롤하면은 달려 달릴 수 있고 시프트가 이제 안기야 그게 기본 세팅 아 아 아 근데 그냥 따닥 써야겠다 아 어느게 변하나요? 사람마다 다리 나는 시프트가 달리기인게 편해서 컨트롤이 안기지 아 아 시프트가 달리기? 응 아 시프트를 그 안기로 쓰는데 어 어이구 고정기 그치 이렇게 와야지 먹거나 먼저가 제발 제발요 저 진짜 배고픔이 이제 단칸 남았는데 제발요 제발 체크포인트 됐다 아 맞다 아 살았다 아하하 아 아 이런 아 어떻게 나가지? 아 얘 어떻게 나가지? 나왔다 물살이 헛 헛 헛 헛 헛 헛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 무비 무비 어 어 어 아 근데 뒤에 있으니까 뭔가 한 대 치고 싶 아하암 어허 어허허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ŭ 아 Hyo 헛 Hello My 벽다인다 벽 일단 الق야 할 수있어 내가 딱 뒤에서 쳐줄께 용감이야 오케이 오 여기 들어와서 체크포인트 체크포당 으악 오케이 여기 들어와서 오케이 통과 드로퍼네요 여기는 드로퍼내고 점프점프점프 되게 잘한다 으악 어 어 뛸 수가 없는데 체크포인트 근데 이게 나는 맵이 처음이어가지고 모르겠다 오 아 나 데모 닿았구나 아닌가? 아 맞게 온게 맞아 아 맞게 온게 맞구나 으아아악 아 좀 흥받더라도 그냥 보세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큐트도우면 아 아 초대 한 분이 있어가지고 또 들어왔나보네 같이하면 좋지 맞지 언제나 안녕 금방 따라잡기 쉽게 막긴 해 우애같은 룰비는 고인물에게 금방 먹힐거라고 안되겠다 오늘부터 적응단계를 해야겠다 여기서 조작에 한번 적응을 해볼게 와 아 이상해 느낌 느낌 이상해? 오 하 진짜 이상하다 와 근데 되게 편하긴 하다 아 편한건 편하다 아니 아 아 아 근데 적응을 해야되네 이게 레드워드 할 때 좋다니까 아 그쪽 좀 어떻게 넘어가야 티비에서 수명 블록 있는거 아닌데 아닌데 아 잠시만 이거 왜 안가 어 어 카트 앉은채로 W 누르면은 이제 가는데 되게 천천히 간다.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어 되게 쓸데가 없네. 뭐야. 점프넷 깰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이거 깨지도 않아. 형 그 말 무조건 지켜야 돼. 아 이 정도면 오늘 안은 깹니다. 진짜 오늘 안은 깨요. 그 발언 아! 혹시 큐츠님 봤어? 노! 한 번도 못 깼어. 너 아직 비해 지나보네. 우리랑 지금 시간 차가 몇 십 분 차이 나는데. 설마 따라오겠어. 형 진짜 큐츠님은 따라잡히지 말자. 사실 사람들이 쉽다고는 말하지만 내 기준에선 지금 제일 어려운 거야. 참고! 나는 마크 유튜브가 아니고 그게 유튜버다. 맞아 우리는 우리 유튜버야. 마크 유튜브가 아니에요. 응. 무게 유튜버가 마크도 잘하고 로블도 잘하면 얼마나 완벽해. 로브를 완벽해. 제모터 못 참았다. 제모터 깼슴. 오늘 오후 4시 44분. 44분이었나? 40분에. 시장까지. 40분이었어. 40분. 샘의 깽 님과 아이고 님의 덕분에 뺐어. 30만 유튜버 둘이서 도와주시는데. 매우 매우 감사해. 햇! 신군. ACTIC. Toießen. cylinder structure. 여기서 떨어졌구나 내가. 나 그분 보이는데 지금? 얘 바로 밑에 있는데? 조이 김! 진짜?! 워 큐텐님 저기. 안 되겠다. 27분 격차를 지금! 너무 환영! 아.. 또 떨어졌다 아.. 어? 몸판 정의야 방금 나 보인다 오! 지옥몬? 거의 다 따라잡혔다 와.. 그냥 따라잡히면 돼 따라잡혔어? 지금 따라잡혔어? 나까지 따라잡히겠다 이제 아.. 그 상대 보이지? 아.. 이거 뭐야 내 스스로 상도구 벗어두겠지? 상도구 벗어두겠지? 피니시킹! 자 이렇게 저 혼자 엔딩을 저 혼자 깨봤고요 이거.. 나 농담이고 따라잡혀 상도구 벗어두겠지? 상도구 벗어두겠지? 상도구 벗어두겠지? 상도구 벗어두겠지? 상도구 벗어두겠지? 오.. 반점 반대로 가고 있었네 난 깼는데.. 안 깼는데 왜하고 있지? 아이고.. 수고했네 상도구 벗어두겠지? 와.. NA 다같아 오 피니쉬 오 디엔드 아 잠시만 나 잠시만 몇분만 깨어봐 나 같이 아 몇분만에 깬진진 모르겠지만 일단 깼구요 자 영상 끝났죠? 그러면 해야될건 뭐다? 두번ci 두번ci 두번씨 만들어 semicondu draga 두번ив 두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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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